그러면 탄원서 읽어봅시다 탄원서를 통해 마녀님께 부탁을 드리고 만화와 교환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는데 만화 천이야? 방금 한판 지었는데 천 벌었는데 구석구석 다 뒤지고 천 너무한거 아닙니까? 지하미궁 탐색이 유용한 스킬부터 인형병의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스킬에 관한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 많고 이것이 없이 탐색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니 아 디스 가이야? 그 막 던전 난이도 높이고 이런거? 아 그런거에요 매우 어렵다는데요? 아니 이거는 매우 쉬워집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거고 이거는 매우 어려워진다는데 이 중간은 없는거야? 중심같네? 그런게 어딨어 일단 작업들로 갑시다 아 아니다 활동 보고부터 해볼게요 어차피 보고 해야되잖아 중간이 지금? 예 그쵸? 아니 아니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 중간이 지금인건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쉬움 노말 보통은 이제 쉬움 노말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지노말 그리고 하드잖아요 아니 근데 이 이 새끼들은 이지노말 베리 아드래잖아 아니야? 아 저기서도 더 올릴 수 있어요? 얼마나 더 어려워질라고? 또라인가? 어? 어떻게 알았지? 나 녹화시간 29분밖에 안됐는데? 오 어떻게 알았지 진짜? 그쵸? 아아 달라? 아 설정상 30분이야? 아 놀랬잖아 역정짱 만화가 돈인가 보다 희귀도요? 낯간지러운 장면이래 귀중붐으로 인식할 수 있게 나왔다 루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드루니아는 관심 없어요 아줌마 얜 또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애야 너무 느끼한데 클라우스 카터 카터장 네가 안 왔으니까 내가 데리러 왔다 이런 느낌인데? 물론 그럴 생각입니다 대형 상점? 뭐야 이게? 아니 상점 내부에 집이 있어? 영주라며 왜 이렇게 없게 살아요? 없이 사는데 너무 영주 대리요? 어? 어? 뭐야? 대기 영주예요? 반하셨는데 아 루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마법으로 손을 갖고 올 것 같아 물론 그거는 안 왔어? 그거는 안 왔어? 아니요? 네? 대기 영주가 고마워 대기 영주가 네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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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린 돌아왔는데요 그쵸 다들 찐밥인가보네 진짠데 저건 진짠데 공식적으로는 568명이네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10배가 넘을거래 그럼 못해도 한 6천명이겠죠? 그거 내가 찾아온거 아니냐? 그 내가 찾아온건데 저기요 구라를 좀 쳐줘야죠 확실히 아 잠깐만 안에다가 다른거 넣어놓은거 아냐? 어차피 열어보지 못할거라면 아무거나 넣어놔도 되는거 아냐 뺏기면 마녀사냥 당하겠죠 그 요로열정 뺏기면 당연히 마녀사냥 당하겠지 저는 원래 장인이었는데 다이코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폐의 료관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돈을 쓸데가 있는건가? 뭐 펜 사고파는거? 시에르놔 시에르놔 시에르 긴 난타 데와 히토마즈 하르츠옹국 음? 얼마나 되는건데 그게? 하르츠옹국 흠 음 음 음 으응 으흠 으흠 흐흠 고정단가 오저우즈 데 유이쇼다다시키 하르츠옹국 공인노카헤이 얘네 둘다 사기치고 있는거 같은데 나는 둘다 사기치는 거 같지 않아요? 한명은 시침이 떼고 아 둘다 시침이 떼는 그런 느낌? 어우 샤라리마시데 뭐 치 삼각 성격 알아요 아냐 진짜야 드로니아는 진짜고 저 상인은 지금 그냥 사기치고 있는거야? 너무했네 아 꺼지라고 도움 안되니까 근데 그 우물을 탐색해야되는데 어차피 아 최명언다 얘 역시 그럴줄 알았어 야 기왕이면 돈도 좀 더 많이 받아 빨리 돈 좀 받아 어 세금을 면제 그쵸? 이야 좋았다 드로니아 매력적이네요 좋았어 좋았어 너무 좋았다 깔끔하다 에이 왜그래 수전도처럼 협박 당하고 있는데 아저씨 살 더 찔 수 있어요 코드기어스 맞네 룰루슈네 코드기어스네 이야 진짜 내다심인데 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근데 저도 쉬로세를 해서 코드기어스를 잘 알죠 음 룰루슈네 근데 걔가 눈 이렇게 막 빛나면서 뭐하는거 최면같은걸 거는게 뭔진 모르겠어요 아 기어스야 그게? 게임에서는 막 그냥 이렇게 눈 막 응? 어떤 스킬 쓰면 눈이 반짝 빛나면서 막 이상한거 하더라구요 아 좋았다 드로니아 좋네 룰루슈네 룰루슈 어라아 어라라아 아 근데 쟤 눈치 빠를 것 같아 집사 하 이 스토리 재밌는데 아 고맙다 저는 빨리 던전을 찍고 싶어요 대학이 껄끄러운가봐 드로니아 표정보니까 계속 상점 아 맞네요 이제 가능해야죠 뭐야 또 또 뭐 어 왜 저녁에 종이 3번 울리면 나오지 말라고 왜 스킬 역정 천리안 레벨 1을 입수했다 가시력 레벨 1 물건이 지닌 마력의 지표 희귀도를 알 수 있게 됐다 오케이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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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